나 어떡해요 언니 내 말을 들어봐 내 그 사람은 언니 모르겠어요 참 엉뚱하다 맨날 나만 놀리지 내가 정말 예뻐 그렇다는데 1,2,3,4 독창전 별문 듣기 예를 들면 궁디 궁디 예를 들어서 번쩍 틀기 정말 난 미스테릭 몰라 몰라 아직 나는 몰라 기본 기본 사랑 공식 사람들의 이별 공식 희스테릭 희스테릭 달라 달라 나는 너무 달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정말 정말 new happy 걱정은 우리 맞아 그런데 제가cemos говор로 adomo